얼마나 좋아했는지.. 아.. 아.. 우리 싫다.. 진이 형, 우리 합세할까요? 할까? 야, 너 우린 살아야 돼 너 뭐 뭐했냐? 내가 바닥, 바닥 야, 너희 너무 한 거 아니야? 너희 더 합세야 우리 둘이 가 야, 너희 찾은 거 없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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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민윤이 하나도 못 찾아놓고 나랑 합세 야, 인간은 진짜 컴딩하지 말고 어, 그래 반칙, 반칙, 반칙 1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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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1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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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야, 흘끗, 스쳐지나? 아, 장난해 빨리, 반칙 아, 근데 잘 만들었다, 이거 찾기 힘들다 나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야, 지민아 교환하자, 어때? 하냐고 야, 나... 제 출! 아, 틀렸어요 아, 틀렸대요 아, 틀렸어요 아, 틀렸어요 아... 아, 틀렸어요 아, 틀렸어요 야, 조용해라 조용해라, 야 아, 틀렸어요 알죠? 예 많이 도네 아니야, 형, 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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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, 적기 전에 그 얘기, 눈빛 빠져봤잖아요, 우리 형, 그걸 할 거라 믿어요 우리의 우정 근데 우정 같은 거 없었다, 그쪽 아니야? 형 우리 자주 바로 갔잖아 자 이거 간다 형 저쪽 다 이쪽 인정 아 정말 너무하네 지민이 따르르 계속 해야지 에 음 세억 야 왜 왜 왜 왜 왜 너무 다 했어 나 한 개 dentistmark 못줬어 지금 아 형 형 또 자생 못보겠다라는 1. 총괴? 뭐? 수고했어. 게임하는 중이에요. 지금. 카드 한 장 찾아가 주세요. 뭐 한 장이야. 몇 번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. 어디서 왔어요? 어디서?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이 형 진짜. 이 형 이제 또 게임하러 간다. 아니야 아니야. 난 닭을 찾아야 돼. 공평하게 송국에서 한 번 밀어내는 거예요? 키가 크죠 저는? 공평하게 송국에서 한 번 밀어내는 거예요? 아니 쟤는 뭐 하나도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아니 몇 개인데 지금 몇 개 풀었어요 다들? 형님 6개 풀었다. 6개가 있다고? 이거 맞지. 이거 더 이상 없어요. 윤기 정답. 정답 몇 개고? 9개다 9개. 부족해요. 진짜요? 진짜요? 3개가 더 있다고요? 하이 바이 보. 정 씨 1점. 심 씨 0점. 자 가세요. 찾았어요? 정답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? 7개. 7개요? 그 주변에 다른 데 찾고 있었잖아요. 그걸 못 찾냐. 9개라면 3개가 어디 있지? 그걸 믿.. 넌 윤경만을 믿어? 믿었죠.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. 위! 어? 아..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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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 그렇지 그렇지. 집어 집어 집을 수 있어. 야! 에잇! 그렇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집어 와야 돼. 야! 야! 에잇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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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나 더 먹어야죠. 야 없어 근데. 쪼끄해야지. 내려갔다 와야 돼. 쪼끄해야지. 쪼끄해야지. 아니 약간 먹었다니깐요. 아니 먹었어. 와구와구 소리가 났어. 와구가 다 났어. 그 한 4, 5개는 먹었어. 아까 이만 먹고 지금 하나 먹고 임전했어. 뭐니? 왜 클 곳이 있기는지. 4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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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우리 팀인데. 뭐지? 우리 팀인데. 뭐지? 어. 제이홉 전 봤어요. 순식간에. 순식간에. 나를 외면하더라고. 사람들이. 그게 인생인 거야. 그게 인생인 거야. 운계하. øre trai. 아ящν. 아홍. 알았어 안겨줄게. 야, 야. 어No. 아니 정국에서 보내 정국아! 아니, 야 정국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기계 온 거 내가 당황해 용기야, 용기야 이리 와봐 왜 이리 와봐 빨간 카드 찾았어? 자,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리고 나랑 돈을 반띵하는 게 어때? 몇 개 있는데요? 형, 빨간 백 카드 빨간 백 카드 있는 점 보여줘, 이제 어때? 돈, 돈 반 그래,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럼 하트가 빵 개인 사람의 인걸로 내가 룰을 바꾸는 거야 오케이, 오케이, 가자 오늘의 중요한 일, 꽃에 물 주기 비오른 날, 꽃에 물 줘요? 비오른 날, 꽃에 물 줘? 비오른 날, 꽃에 물 줘? 비오른 날, 꽃에 물 주냐고! 이 말이 너무, 너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중요한 일, 꽃에 물 주기 비오른 날, 꽃에 물 줘요? 지갑에 이거 꺼내봐, 이거, 이거, 이거 나는 비가자가게 형, 뭐 버스 티켓 있었잖아요 그거 뭐예요? 버스 티켓? 누구 거야? 파란 마을에서 광탄마을 누구 거야, 누구 거야? 슈가 형 지갑에서 놨다니까 아이고, 윤기야! 아니, 근데 내 거 아니야, 이거 누가 외부인인가요? 눈치채난 한 명이 있습니다 저기 있네 작성한데, 조용? 저게 M이라고 적혀있구나 그니까 다 안 열어 봤지? 뭐예요? 너 밑에서 이거 봐, 이거 잘 알았어, 녹차 네? 밑에서 이거 잘했어 계속 나오잖아, 근데 이게 시각! 이건가? 잡으셨어 버스 티켓 전통만 왜 형은 위에 있지? 시각 보이면 끝나는데 아니 근데, 아니 내 거 아니야, 이거! 아니에요, 형이 형 거예요 아니, 왜냐면 내 지각을 누가 찾은 줄 알아요? 좋아, 진짜 맞잖아, 네가 찾았잖아, 나한테 근데 그거를 넣어서 줄 수도 있죠 꿀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진짜, 와 대박이다 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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